우리나라에서 개별 소비세가 가장 높은 장소는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을 비롯해 특정한 장소의 입장 행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와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골프장 입장으로 발생한 개별 소비세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과세 유흥 장소가 1000억 원,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각각 15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품은 자동차로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부탄, 등유, 중유, 비금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